우리 진성 씨 힘 좀 받으시라고 희재 씨가 뭐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? 네, 진성 선배님 응원하기 위해서 제가 또 희운세로 유명한데 희재 씨가 원래 춤을 잘 춰요 네, 희운세죠, 희운세 태클을 걸지마에 맞춰서 짧은 춤을 준비했습니다 와우 늘 존경하고 오늘 꼭 선배님께서 우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! 네,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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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! 야 진짜 어려운 무대잖아요 이 노래에 춤을 춘다는 게 노래는 한 사람이 있어도 춤춘 사람은 진짜 처음일 거예요 선이 엄청 예쁘네요 선이